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던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또다시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창원이가 진행하고 있는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관련 발언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꾸 문서를 공개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를 하면 저는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간다라고 하면서도 또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이 발언을 해서 지금 여권에서도 공격하고 있고 야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수류탄이 자폭했다. 야당 안에서 터졌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야당 의원들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데 본인이 또다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본인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제가 받은 문건은 두 개다. 둘 다 한 페이지, 둘 다 한 열 페이지. 그러니까 문건 두 개인데 열 페이지, 열 페이지씩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연합에서 보도했던 것은 두 페이지와 20페이지 짜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 소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10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문건이 몇 개가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문건은 4월 말쯤 달성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 날짜까지 적시가 돼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의 A부터 G까지 그러니까 전부터 발끝까지 다 총정리되어 있는 거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으면서 윤석열의 장호명은 뭐냐? 윤석열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 어디서 근무했느냐? 처는 어떤 사람이냐? 또 장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오익이 있느냐? 이런 게 정리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게 의욕이 있어서 정리된 게 아니라 윤석열의 좌우명, 윤석열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근무했느냐? 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의욕이 아니라 윤석열을 처음부터 쫙 리스트를 해가지고 윤석열의 결점을 잡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한 리스트 체크,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윤석열 체크리스트 같은 건데 그동안 윤석열의 의욕이 하나 둘씩 쌓인 그걸 윤석열의 X파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딱 들어보니까 윤석열을 처음부터 공격하기 위해서 출생기부터 성별, 이렇게 짐이 쫙 적어가지고 점검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윤석열의 의욕이 생겨서 그래서 그걸 모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문서는 6월 초에 작성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도 한 1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3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개 챕터. 윤 전 총장의 의욕, 또 처의 의욕, 장모의 의욕 챕터가 쭉 나와 있다. 거기에 항목별로 의욕이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욕에 나와 있는 10페이지는 윤석열, 그 다음에 처, 장모, 이렇게 가족, 세 사람에 관한 의욕 리스트가 쫙 나와 있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로 처와 장모가 들어있는 이 리스트. 거기에 이 의욕은 정치적으로 공격할 거리다. 이 의욕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욕은 지난 청문회 때 다 문제없이 해명됐던 얘기다, 등 정치적 판단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된다. 전 한 번 청문회 때 해명됐던 거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이 들어있더라, 라고 지금 장 소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공격하려고 하는 척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측해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마하게 되면 공격하려고 하는 것, 누구나 추측이 아니라 이건 딱 그겁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얻어족으로 만든 문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스럽게 윤석열의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걸 하나 모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윤석열 신상을 쫙 정리해놨고 거기에 가족들, 본인, 부인, 장모, 의욕을 리넨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공격하고 저격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수 경유에 대해서는 장성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치권에 20년 있다가 보니까 이런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고 또 정보들의 해박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 문건이 있어요, 라면서 지난주 초에 저에게 전달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보고 판단해보고 토요일에 SNS에다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공작이나 다른 계획, 목적이 있어서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난 뒤에 아, 이거 방어하기가 힘들다, 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장성철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건을 보고 난 뒤에 다른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윤 전 총장의 경쟁 정당 쪽 개인으로 보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장성하기에는 힘든 문건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국정원, 경찰, 검찰이 동원돼서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의욕을 받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거는 장성철의 추정이고, 이것 딱 보니까 기관에서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윤석열 개인의 근무 이력까지 다 알라고 하면 거기 관련된 기관에서 이 자료를 보고 또 본인, 장모, 처까지 어쨌든 혼자가 아니면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이렇게 장성철은 또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파일을 자기들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해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거론하던 파일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 여권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당의 공작에 놀아나 내부 폭로했다, 수류탄을 던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서서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장성철 소장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으면서 그래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유력하게 야당의 후보로 보이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음해 리스트, 음해 공작 리스트로 보이는데 이거를 정권교체를 바라고 가장 유력한 후보 것의 음해 리스트를 본인이 보고 야, 심각하다. 이거 방어하기 힘들다. 라고 글을 쓴 사람이 과연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일까? 더군다나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야권 안에서 아주 지난 주말에는 심각했는데 오늘 또다시 표창원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또 이 건을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건은 표창원이가 진행하고 있는 MBC 라디오. 이게 어떤 매체입니까? 표창원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다시 나는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되기를 바라고 이거는 여당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쭉쭉 설명하고 있는 거 보면 완전히 또 윤석열의 뭐가 아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성철의 의욕 제기가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더니 끝까지 수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정권교체를 바란 사람 같으면 이런 걸 보고 야, 이건 누구가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구나 하고 찢어버리거나 이거는 정말 음해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아, 이거 나쁜 거구나 하면서 인용하면서 아, 이거 나쁜 건데 그렇지만 이 나쁜 거 정말 심각하네. 방황하기 힘드네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보고 직격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다. 오히려 교묘하게 돌려서 윤석열을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또 이 장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정권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권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의욕이 많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해놔놓고 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의욕이 많은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대통령 하나 만드는데 분위기 갖고 만듭니까? 분위기 갖고 대통령이 단선됩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좋다고 해놔놓고 또 의욕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해놔놓고 또 다른 말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안 되겠어요. 왜? 지금 이 의욕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를 지금 장성철이가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성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을 넘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똑같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저도 윤 전 총장도 제대로 검증을 받고 그 검증에서 이겨내면 대통령이 되는 거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너무 기죽지 말고 제대로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은 안 주고 가짜 약 주는 것 같다. 가짜 약, 위약, 소화제 주고 난 뒤에 이게 해열진통제다. 하고 주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아닌가. 자, 이게 뭐 검증을 잘 받아라.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놔 놓고 검증을 제대로 받아라 하는 말이나 아까 앞에 한 말이나 똑같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음모론이 나온다, 세작이다, 혹은 이관계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야권 내부에서 터진 수려턴입니다. 본인이 입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20년 있었다고 하면 이게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는 문건인지 윤석열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문건인지 너무나 자명해 보입니다. 저는 지금 기자적인 시각에서 이것만 봐도 이거는 엄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만드는 문건이고 그런데 이걸 보고 다시 윤석열 검증을 받아야 되고 윤석열이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도 그건 전부 다 지금 장성철이가 하는 말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전에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김무성에서 나온 거 아닌가 하고 하니까 김무성은 어젯밤에 전혀 장성철과 연락도 되지 않고 있고 잘 소통이 안 된다, 이야기였고 장성철도 김무성 대표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건을 다시 들고 나와서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미주할, 고주할 하면서 보니까 다 듣고 보면 역시 윤석열은 검증을 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성철에 대해서는 정말 의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파는 누구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말 속에는 진짜다 하는 거고 있고 성동격서, 동쪽을 교란시켜 놓고 서쪽을 치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당선됐으면 좋겠어 해라 놓고 윤석열 의욕이 많아요 하는 소리와 똑같이 보인다. 그래서 장성철과 그 주변에도 그렇거니와 우선 장성철이라는 인물이 이 문건을 또다시 들고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부터가 정말 난센스다. 그래서 아주 공작, 또 의욕이 많이 드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문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